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따라올 것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예언과 함께 업비트에서 특정 코인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알트장세가 찾아올 겁니다 최대 수백배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코인 오늘 영상통에서 언급을 드릴 거구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인공지능 테마가 코인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투자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채찌피트 아시죠 채찌피트뿐만 아니라 소라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덕분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 뿐만 아니라 코인까지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 CEO 샘 올트만 아시죠? 샘 올트만이 공동 창시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된 이후에도 200%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급등 초기부터로 따지면 무려 1000%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컴퓨터에 꼭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유명한 엔비디아 잘 아실 겁니다 뭐 기사를 살펴보게 되시면 땡큐 엔비디아 S&P500 역사적 신고가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그래픽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고 그에 따라서 채찌피트 공식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더니 지금은 뭐 58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강세가 계속되면서요 시총 2조 달러 돌파한 지도 이제 좀 됐구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이어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인 사우디의 아람코가 3위였죠 엔비디아가 꺾어냈습니다 지금 시총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구요 더해서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죠 세계 최대 인공지능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GT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구요 이 행사에서 연설을 맡은 인물들과 관련된 인공지능 코인들은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일 수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아시죠 엇비트에 상장이 되어있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주 동안 130%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니어 프로토콜도 AI 관련 테마를 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불과 일주일 만에 130% 급등이 순식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어 프로토콜 CEO죠 일리아 폴로스킨 CEO가 GTC에서 연사로 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또다시 시작이 됐던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엇비트 상장 코인이죠 앵커 코인 마찬가지로 CEO가 GTC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미국의 대형 컴퓨터 기업 데라고도 함께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발표 직후 앵커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60% 이 봉이 이날 발표 직후 올라왔던 봉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가 남들보다 빠르지 못해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만 확실하게 빠르게 알 수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투자 비용 자체도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한 달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코인이 뭐였습니까? 비트토렌트 영상을 꾸준하게 올렸었는데요 이때 가격이 0.001000원 엄청나게 좀 낮았었던 가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시점 이후에 무려 300% 급등 랠리가 나왔고요 0.003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력성 물량이 확인된 그리고 정보가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급등 코인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서요 보다 더 빠르게 핵심 키워드와 요약 내용 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소통방을 1000명 목표로 지금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통방인데요 제가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요 대장 알트코인 정보라든지 해외 커뮤니티 공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리신 코인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도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저랑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고요 100% 무료입니다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010-5796-7921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을 통해서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010-5796-7921 제 번호인데요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소통방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렌더토큰도 마찬가지죠 CEO가 GTC 행사에서 연설한다는 사실이 이번 달 6일자로 공유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80% 가까이 상승이 또 나왔었죠 렌더토큰 같은 경우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 관련 코인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 통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매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으리라 판단을 하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나는 영상을 처음 접해서 매수하지 못했다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부터 인공지능 메타를 공부하고 관련 코인을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오픈 AI CEO죠 샘 알트먼이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많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뉴스도 3월달 뉴스예요 3월달 뉴스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지금 시작하는 테마다 다시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 시작하는 분야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왔던 채치피티 그리고 소라 개발사인 오픈 AI까지 공동 설립하면서 지금 수준까지 발전하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인터뷰에서 전기 산업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 부족하는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샤라웃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관련 분야를 좀 더 과감하게 말해를 해주면서 샤라웃했다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앞으로 강세를 보여줄 잠재력을 지닌 인공지능 관련 코인 중에 무엇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사용하시는 업비트 업비트에 상장돼 있으면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급등할 수 있는 오른쪽에 AI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코인이 파일코인인데요 파일코인 지금 눌리고 있는데 왜 언급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눌리면 좋은 겁니다 지금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의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대용량의 공간을 마련할 때 파일코인처럼 분산형 데이터 저장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헤이즈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코인골에서죠 바이낸스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컸었던 비트맥스를 공동 설립을 했고요 이 아서 헤이즈는 알트코인 투자자로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특히나요 트위터 내용이 엄청 중요한데요 15일에 아서 헤이즈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급등할 것이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바로 다음 날에 오픈 AI 소라죠 소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 코인들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빠르게 체크를 좀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찌 됐든 아서 헤이즈 같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파일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왔을 때 분산형 저장 솔루션의 대표면서도 실사용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코인이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동시에 단기 목표가 여기 보시다시피 100달러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가격 10달러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0% 가까운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10배 이상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도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파일코인하고 솔라나 코인 체결한 게 있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솔라나 코인의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파일코인의 분산형 저장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업비트 기준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사실 솔라나거든요 1년 기준 733%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세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가격이 733%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솔라나가 지난 1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기록한 만큼 이러한 솔라나의 성장을 따라서 파일코인도 강력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일코인은 앞으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라 예상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코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21년도죠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금지할 때 유일하게 제외됐던 코인 중 하나가 파일코인이고요 파일코인 언급에 미중 패권 전쟁도 기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분산형 저장 기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목적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 서로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이니만큼 여전히 중국 정부가 파일코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암호화폐 개방 분위기 형성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코인 관련 3.0 백서 공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혁명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코인 수용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서 홍콩도 ETF 승인, 상장 준비 2분기 전망 뭐 이런 기사도 쏟아지고 있었죠 중국 정부가 홍콩 암호화폐 개방 정책의 배후로 보이는 정황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일코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산형 저장 기술을 대표하는 이 파일코인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코인 중에 아마도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파일코인은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로 잘 알려진 지구상에서 최강의 전투기라고도 불리고 있죠 F-22, 랩터 개발사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어요 왜 맺었냐면 우주에 진출할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로키드 마틴이 출시한 인공위성 기술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파일코인의 저장 기능을 성공적으로 시현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엄청나게 긍정적이죠 이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던 스페이스X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로켓이자 우주개척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스타쉽 세 번째 발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를 직전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마침 파일코인이 로키드 마틴과 함께 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저장 기술을 선보였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주 시대가 왔을 때 파일코인이 대박이 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지금 다음 코인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 편집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내일 바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AI 관련 코인 다음 코인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매매 타점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같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보시는 수익률처럼 좀 크게 크게 올라가는 수익률들이 많아요 아직 이거는 전체 공개를 하지 않은 코인이고요 많은 분들 함께 참가하셔가지고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입니다 제가 소통방 통해서도 신규 코인 상장 소식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주요 PDF 파일들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독자분들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고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방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영상에 보이시는 010-5796-7921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영상 상단 제 번호입니다 010-5796-7921 추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코인은 제가 편집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일 오후 안에는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코인 파일 코인 말씀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영상 또 올라가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